뭐하려고? 아노 밑본에서 이빨이 매운 소바 이문이다 너 오늘 컨셉 잡았냐? 왜그래? 하잇! 나르시가 또라이돼서 더위 이빨이 먹었습니다 니가 드디어 미쳤구나 제품 뭐야? 해양국 국행에 가라 바이너르 야키소바 데스 아 좀 그만하고 리뷰 나으라고 어디서 샀어? 흐흐흐흐 그럴까? 인터넷 너도 직구했지 얼마야? 4,200원에 배송비 만원 물가 올랐다고 맞춰서 돈을 펑펑 쓰냐? 응? 방금 살짝 라인 맞춘 거 같은데 아 됐고 매운 거 지난번에 한 거 아니야? 그건 사천왕 중에 제일 약한 놈이고 얘가 진짜랴 그래? 그럼 나머지 둘은 어디있어? 흐흐흫 그건 찾아봐 아 됐고 그거 어떻게 먹어? 흐흐흫 초반 복세는 느낌인디? 아노 외장 피름으로 볶이고 뚜까리와 A부터 B까지 고로스에서 고명을 메뉴에 뿌리갖고 이빨이 뜨신 물은 이까지 붓가게 해서 산분 무루베리고 소스르르 잘 섞어서 이따다키마스 인정 더 잊혀 먹은 거 맞네 흐흐흫 아 됐고 딴소리말고 먹어봐 맛은 어때? 아니 짜고 매워 맵기는 어느정도야? 이야 핵불닭보다 조금 매운 거 같은데? 비교할만한 맛이 있어? 아우 이상한 약재 향도 나고 맛 더럽게 없어 그래서 또 사 먹어? 안 먹어? 아 디지게 매운 거 인정 다음엔 절대 안 먹어 어우